1분 톡톡 여행 스페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온스쿨 스페인어 강사 예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여행 스페인어 요긴한 표현은 호텔에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오늘 표현 정말 중요해요 조식 몇 시까지예요? 마음은 급하고 그쵸? 뭔가 늦잠은 자고 싶고 조식 밥 먹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저 예씨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 조식 몇 시까지예요? 스페인어로 이렇게 말하시면 된답니다 하나씩 여러분 체크해 볼까요? 자 저 앞에 나와 있는 아케오라 요 녀석이 몇 시에 라는 뜻입니다 몇 시에 요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되세요 아케오라 체크 자 그 뒤로 갑니다 termina가 끝난다 라는 뜻입니다 즉 몇 시에 끝나냐는 거죠 뭐가요? el desayuno 이게 여러분 조식 아침밥 이라는 뜻이에요 별표 muy bien 좋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기억나세요? 조식 몇 시까지예요? 스페인어로 아케오라 termina el desayuno 아케오라 termina el desayuno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muy bien 잘하셨어요 저 예씨랑은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hasta luego fine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.